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일곱 가지 비법 2.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4.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5.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5.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6.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그런 의문 사이에 유혹당하지암ITA